어 깜짝이야 아 나 게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살려달라고 안녕하세요 하니 4분에 오라니까 왜 43분에 오셨죠? 나갔어? 나갔네? 안녕하세요 44분이에요 하이 제가 5시에 잤는데 알람 맞춰놓고 합방점에 일어났어요 아직 졸리시나요? 돈 주세요 뭐라고요? 잠 깰 거 같아요 얼마는 돼요? 게임 얼마였더라? 20만원이었나?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왜 좀 심하게 했잖아요 공개방 만들었어 어 보여 나나 형 보여 들어왔어? 어 들어가면서 너야? 내 머리 있는 거? 어 난가봐 머리도 있는 거? 금디네 너 어딨어? 아 여깄네? 아 진짜 닮은 거였다 아 나 할 응 니아침 응 니아침? 응 니아침? 야 나는 맥 골라야 돼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반장이라서 나는 맥 고릴 때까지 못 움직이겠다 편안 아 세서가 들어온 거예요 천집하러 갈까요? 남 불장난하러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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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맞아? 왼쪽에 있는 걸 하면 되는구나 저게 임무구나 응 임무야 먼저 가 먼저 가 아 남의 집 그냥 부숴버리는 거 봐라 나나야 친구 데려왔어 어디 무슨 친구? 대마리 아저씨잖아 얍 물소리는 안 들리는데 불소리는 들려 이게 이만 선생님이 아직까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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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야? 어머 어떡해 저 왜 이렇게 살았노? 가방 좀 주세요 좀 하하하하하하 아 가만히 줘 이번 주? 자 일단 볼게 네? 진짜 있어 좀 좀 여기 통화하게 해가지고 아 아 이 집은 뭐 난리가 났어 무슨 아 이거 시간 제한이 있나? 어 그렇구나 어 뭐야 시간 제한이 있네 진짜? 진짜? 그리고 한 베로 다시 보낸 거야 던지고 있어 내가 한 번만 좀 찾아볼게 당연하지 이렇게 쏠쏠하게 이거 가져가면서 새로운 눈을 뜨고 그러는 거지 아 이 사람 구하면 끝나는 거 같은데 게임 이거 차는 못 움직이나? 진짜 보인다 오 나 이거 오 나 이거 왜 왜 왜 왜 왜 왜 나 어딨어? 여기 주방으로 들어와. 주방. 물 채워. 물 채워. 여기 여기 여기. 이 버튼 이거 하고. 어 잠깐만. 쯔! 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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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쯔! 아니 집에 왜 가스통이 있어? 오이! 쯔쯔! 쯔쯔! 쯔쯔쯔 왜 핸드폰 하고 있어? 미쳤다. 어 핸드 부꼈어. 쯔쯔 죽은 거 아니야? 죽었어. 아니 아니 기절한 거야. 제가 죽었을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휴방 그거지? 아... 고객 고객 코멘트 봐봐. ㅋㅋ 삼촌이 죽었다. 그래서 불꽃에 뭐 배민 무슨 그거냐? ㅋㅋ 무슨 배달의 민족 그거냐? ㅋㅋ 배민 리뷰 보다 덤덤하게 쓰네? ㅋㅋ 가자. 아 핸드폰으로 보면 어디 있는지 보이는구나. 사람이. 핸드폰 몇 번이지? 1번 1번. identified association 날까? 먹을 거 없나? 지 built 컷 팀 밖음 밖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나 누가 아 아어 미친리킹 제대로 했네 와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 처음 둘코 나나 여기 음 오오오오오오 그걸 통해서 이쪽 방으로 가서 뭘 끄는 게 아닐까? 아! 아악 어 고생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장장님 저희 근데 고객구조가 먼저 아닌가요? 드러닝가 어 여기 드러닝이네요? 하나도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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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데려가기 싫어 nasal 이럼에는 대표 school 아냐 야 이거, 게임 게임을 터치시키면 안되세요 그림었던 걸 꽤 많아요. 아직 집안에 4명이 더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앉아있냐? 저거 왔지. 저기 갔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냥 가서 쓸게. 멋있는 모습을 봐줘. 봐줄게. 깠어? 나이스샷. 내가 놓고 올게. 나나야! 뭐야? 뭐구나? 어디있어? 디뚤! 일어나! 정신차려! 아니 정신차려! 아니 정신차려! 물 부르지 말고 살려달라고! 잠을 해버리지 말고! 잠을 해버리지 말고! 잠을 해버리지 말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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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와. 이것만 가지고 나갈게. 금고는 못 가져가고 이거는 가져가. 이거 돈이던데? 우리 쟤네한테 던져보자. 더 섰뜩해보자. 어떻게 섰뜩해보자. 어떻게 섰뜩해? 다시 해. 아 근데 우리 미션 못겠어. 한 명 더 구해야돼.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걔 갖다 놓으면 그게.. 네? 안 되는데요? 저희 맨 위에 있는 애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아 좋아요. 그럼 올라가서 불 꺼야겠다. 어디있어? 1번. 1번으로 보면 맨 위에 맨 위에. 아 완전 좋겠네.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옥상에 있어 완전. 목마 태우신이나? 이렇게 하나 태워줘. 안아줘. 뭐라고? 아니 그..잇 눌러가지고.. 안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안 돼. 난간에서 외머리 밟고 못 올라가나? 여기..여기는 어떨까? 괜찮을지도? 이거 몸으로 밀으면서..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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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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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딨냐? 아 뭐야. 깼어 깼어 깼어. 탈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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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구. 코코멘트 씨. 아 뭐야 밤이야. 밤 처음 해봐. 좀 비싼 짐이다. 불 안 나는데? 아 나는 나는.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계속 불이 나는 거야. 불 장난? 아하. 나랑 쭈비처럼? 진짜 장난하지마. 무서워. 왜 그러고 있어? 와우. 아 얘 봐봐. 아 뭐야. 아 뭐야. 왜 몰라. 어 이거 김두기니. 30년 후 아니야? 머릿속에. 아 샤리. 아 요새 애들 진짜 심각했고. 중독 심각하네. 계속 심각했으면 좋겠다.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야 티티야 이거 봐라. 여기 안 봐라. 저기 봐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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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커였네 저거 뭐. 소방관에 소장. 진짜 이 정도면 명예 소방관 아니야? 하하하하. 시켜줘. 김두기니 명예 소방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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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두 명은 죽었는데요? 딱히 몇 가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저기 안 가봤어요 나냥님. 저기 위에. 아 여기. 아 잠깐만 여기 왜 전기통하지 갑자기? 이 정도 불길 따위 날 막아. 그냥 필수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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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되게 새카맣다? 하하하하. 어떡하냐? 어머. 어머 가지러 살려서 빨리. 하하하하. 감사. 지지배에 쩍어 놨는데. 어 다리 부서졌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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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 퓨우 오 좋아 윗돌이 벗는 거 그런 건 없네 윗돌이 왜 벗어? 네? 더우니까 불 나가지고 왜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나쁜 생각에 이렇게 모자 귀엽네 미용실에서 머리에다 뛰어난 거 같아 머리가 귀여운 게 아니라 제가 귀여운 게 아닌가요? 귀여운 거 아는 거 같이 그 짓 이걸 받아준다고 뭐라 얘기해? 빨리 깨져 이방인이 4명밖에 안 되게 어? 바로 앞에 있어 어 바로 앞에 있다 개꿀 어 이거 어디서 본 맵인데? 아 아까 본 맵이네 마지막 맵은 11명이 만난 거다 11명 정도 사실 없어? 사실 없냐고 그 나나 현황이요? 차라리 대극 현황을 하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람들 개그 편하게 나을 듯? 응 선생님은 머리 긴 여자가 좋아? 짧은 여자가 좋아? inf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